안녕하세요. 네, 공공병원들이 결과적으로 노력해줘서 코로나 위기도 잘 난 것 같은데 병원들이 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6개월치만 지원해줬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상화 되려면. 왜냐하면 2년 6개월을 코로나 환자들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정상화 되려면 4년 걸린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6개월밖에 안 해줬어요. 원래 일정 기간을 해주기로 약속한다는 거죠? 6개월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그냥 안 해준 건데 저희는 더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가 예산을 안 잡았다가 계속 이제 다 정상화가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상임위에서는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복지부가. 그래서 이제. 알고 알고 알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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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6억 원을 증액을 복지부가 요구를 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준 거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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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상황을 보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정말 이건 공공병을 살리는 중요한 예산이다. 이건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재명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적당히 관심 받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용산에서 정무 정책식장이랑 정무 수석이랑 와가지고 이거는 대표님 예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안 돼요. 예약 30산에서 오피란 예산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보니까 이번에 지역구 한 59개 병원에 소재하고 있더라고 지역구가. 그러니까 59개 지역구는 여야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다니기도 하고 또 정책에 다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야가 크게 의견이 없어서 대표님이 관심 가지고 좀 해주시면 충분히 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있잖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몇 시일 되셨다고요? 10, 20밖에 안 되셨습니다. 무슨 되실 텐데. 대표님은 20차 일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각하기 싫죠. 그러니까요. 얼굴 많이 살리셨는데요. 말이 복구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임성열 정부 내에서 최근에 공공의료라는 말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공공의료 지역으로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1월 날 의사협회가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시간에 의사협회 확충 관련해서 또 여기서 별도를 해야죠. 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의사협회는 뭐? 광화문에서 아마. 의사정원 확대 반대. 반대.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교모고 어떤 편지를 잘 내보내고. 코로나 혼자만 또 눌부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원래 해드린 정상위기 이런 걸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기후도 짧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연장은 일단 연장할 수 있도록 네 해드렸거든요. 연장을 더 해야 될 더 해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의 짓을 도와주셨습니다. 한국도 그런 남해인분 열심히 잘 챙겨오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잘 해주세요. 대표님, 우리 현장 간부들 한두 번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 같던데요. 김희우, 지금 몇 층이냐 이제? 김희우, 지금 몇 층이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한 시위가 있는 중년 2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감염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진짜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다들 되게 두려움을 떨었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근데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고 해가지고 공공병원이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사태까지 올 거는 예상을 못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보기 가지고는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의사도 다 나가고 있고 간호사들도 다 나가고 있어서 솔직히 이 병원이 없어지면 저희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절실해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절실하니까 좀 꼭 예산 확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오실까요? 네. 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이재명 기사님 대표님 정치를 시작한 성남의료원인데 네. 이건 뭐 퇴학병원 위탁한다고 해서 성남의료원에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 병원 이제 개원 전부터 코로나 이제 터져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제 계속 3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병원이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후로 단순히 그 이후로 위탁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신상진 시장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환자들도 더 안 오게 되고 또 지금 이제 13일 날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랑 와서 신상진 시장이랑 이제 재수자 중에 정신 잘 안자들을 성남시 의료원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사실 성남시 의료원 자체가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구도심에 의료 시설이 부족한 그 시민들을 위한 건데 이제 그에 앞서지 않고 지금 자꾸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제 부지 부장을 떠나서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간호사인데 간호사로서 사실 그거는 조금 있는 시민들을 역할을 본래 역할을 이제 퇴색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정상화가 됐을 때 그 후에 진행됐어야 될 문제들을 그거에 앞서서 선행돼서 자꾸 진행하려는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두 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립할 때 많은 힘을 써주셨듯이 지금 공공병원 다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더 많은 지금도 마음 써주시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은 정상적으로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는데 운영이 적자라고 그걸 위탁을 한다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은 정상적으로 한 번 운영이 없을 때 성남시의료원을 만들 때 성남시의 사회원을 만들 때 성남시의 사회원을 만들 때 성남시의 사회로 위탁이냐 지경이냐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데 결국은 위탁으로 다시 바꿔버렸군요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바꾸지는 않았고 정상화는 통과 됐어요? 정상화는 통과 됐어요? 정상화는 통과 됐어요? 연구 용역 결과만 발표를 한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망가 내겠습니다 의사나 인력 다 채용도 안 한 상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채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나간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하고 있고 병원장도 손님을 안 해주니까 직무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아예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자니까 의사도 구하려고도 안 하면서 안 되니까 위탁 중단을 하고 있는 거죠. KBS 수신료 받는 거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KBS 접전하니까 민간에 팔겠다고 그런 취소한 작전을 쓰는 거 아니네요.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20일 차이랑 20일까지 버티세요. 20일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당이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갔다고 협의가 진척이 안 됐다고 했어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뭐 협의가 좀 될라 하나?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게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원래는 여당이 빨리 하자 그러고 야당이 좀 끌고 이러는데 우리가 빨리 하자는데 저쪽이 시간을 끌고 있어요. 과거에 보지 못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새로운 일은 안 됩니다. 저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단 단식 농사하는 건 정말 보기 안 좋네요. 저희들도 이거 우리 고건의료노조가 역사가 25년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집단 단식 하는 거는. 그만큼 이거는 진짜 그냥 예산 지원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공공병원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공병원의 운영 주체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거나 국가하거나 그런데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신경 써야 될 일을 소속 구성원들이 고생하시네요. 가만 있으면 구사될 것 같아가지고. 참 결격증을 다 해야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공공병원을 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권하고. 보살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국민들까지 다 해서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 하나씩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랑 노종교서를 해가지고 합의했었잖아요. 그때도 6개 더 설립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울산, 광주의료원 이런 데 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디에도 공공의료라는 말은 없고요. 공공의료, 의료원들 설립도 어디에도 없고. 그러니까 보살 시키려고 하는 후퇴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병원 종사자들의 신정이 저희들 보호가 영웅이라든지 흑분에라든지 토사고평.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신정을 딱 딱히 편한 보호가 영웅이라든지 적분에라든지 토사고평하고 있다. 그런 신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주기적으로 감염병 발생한다고 하는데 차기에 발생했을 때 누가 이거를 나서가지고 헌신적으로 하겠어요. 다 그런 얘기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노사 병원장님들하고 같이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장님 중에 한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차기에 감염병 발생했을 때 직원들한테 어떻게 헌신하면서 하자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정부들도 지원을 좀 늘리긴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거 이제 원래는 3,200억이 적자인데 2,896억은 올렸잖아요. 이게 80% 올린 거고 20%는 아마 지자체한테 매칭해가지고 지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자체 교부금도 다 줄인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면은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내년 되면은 지자체도 지원을 못 해주면은 이제 자구책 마련해라 니네가 이러면은 다 이제 인원 감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영웅들이 이제 다 이제 해고되거나 뭐 구조조정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일제시대 때 열심히 독립운동하면 거짓되고 신이라면 부자 돼가지고 3대 잘못 잘 살고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그렇게 안되게.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힘내시고요.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실 수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 여기 방명록 하나 좀 써주시고요. 코로나 영웅도 신이라라고 한 말씀이세요. 네. 나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네. 아 돈보다 생명을. 네. 네. 민하의료원. 민하의료원. 민하병원. 네. 구장할 때 제가. 정혜선 조회장이 마구. 그때 또. 네. 김경자 조회장님이 마구. 네. 김경자 조회장님이 마구 같이. 네. 15일입니다. 15일입니다. 대표님 저희들 방문자들 공식 프로그램이 이렇게 서명하시고 단체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감부들하고 사진을 놓을게요 공식카메라가 여기있지? 공공병원 공공병원 힘내요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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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